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니까 우리 웹에 들어와도 웬만한 사람은 들어와서 보면 제목만 봐도 겁나가지고 안 들어와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공부하게끔 이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을 강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아니죠 강의예요 그래서 칠판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안이십니까? 목적이 무언가? 두 번째는 창조 목적을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실천하신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이 창조 목적 학교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죠 너희들 이 자녀들아 이 공부를 하는 이 자녀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종말론 뇌학설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의 구체적인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예정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었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이해를 하는가 이 자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처음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명철이 들어와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나 그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들어와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방향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도 알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감격을 가지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네 가지의 종말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AMI 식구들은 또 웹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 개혁 후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다시 되살아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복고운동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복고운동의 동기가 뭐였냐 종교 개혁이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을 몇 가지를 줬어요? 다섯 가지 성경을 줬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대둔 보태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성경이었냐면 위클립 성경이었어요 1382년에 영어로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얀 후스 성경이었어요 1412년에 이 성경들은 다 구약신약이 다 번역이 된 거예요 둘 다 다 구약신약 이 얀 후스는 보헤미아 언어예요 체코 언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헤미아 팀들이 선교하는 메이저 그룹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그룹들이 선교 그룹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에라스무스 성경이었어요 1516년에 1516년에 이것은 라틴말로 신약만 번역이 된 거예요 라틴말로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라틴말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제가 지난번은 이야기 안 했지만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틴데일 틴데일이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틴데일이 1534년에 영어성경으로 이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쪼가리 보금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체를 하지 않고 창세기 또 다른 것 일부만 1분씩만 그래서 이제 틴데일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 틴데일이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영국계 사람들이 이제 눈을 더 뜨게 된 거죠 이와 동시에 같은 해 1534년에 소위 유명한 지난번에는 루터 성경이 독일말로 된 거예요 루터 성경이 이 당시에 다 깨어난 사람들이 학자들이면서 깨어난 사람들이 어느 당시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루터가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1611년에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는 신구약을 다 한 거고 틴데일 성경을 보충해 주고 독일 루터 성경도 보충해 주고 이러면서 영어 성경을 제대로 만든 것이 1611년 무슨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영어 성경들 각 나라 성경들 우리나라 성경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들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성경들을 통해서의 개혁가들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되니까 이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정체성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정체성을 그래서 처음에 로마 카톨릭 신학을 다시 평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리아 신학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인 숭배 신학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면제부 신학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신학이 교황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안에 등록되어야지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이 이걸 재평가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옥설이 연옥설도 뭡니까? 죽으면 당장 낙원에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고생 좀 하고 여러 가지 고생들 한 다음에 또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점수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차면 낙원에 간다 거기에서 혹시 낙제하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직접 직행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이런 사상들이에요 이 연옥사상 잘 설명하셔야 돼요 연옥사상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직접 연옥에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옥에 들리는 거예요 죽어서 연옥에 들려가지고 죄를 씻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간 지점에 가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씻느냐 거기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성당에 가서 헌금을 바치고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면 낙원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이런 재평가가 누구에 대한 재평가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재평가를 이분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디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했냐면 이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분들이 재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평가하느냐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 교황의 파운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첫 교황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래서 지금의 교황은 그분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분들이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재평가하냐면요 이분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홀리파드라고 그래요 홀리파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서를 보니까 이 개혁자들이 성서에 보니까 홀리파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홀리파드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을 부르면서 홀리파드라고 그러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다 대리 예수님의 분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성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네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분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교황이 교황의 의자에 딱 앉아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폽 다시 말하면 교황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황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의심이 생기냐면요 아하 성경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하 첫 번째 이분이 혹시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아주 맹비난한 분들이 많아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요 개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텐자 혹시 교황이 요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심이 뭐예요? 개시록 6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6장에 첫째 인을 띌 때 흰말탄자 나오죠 그 흰말탄자가 로마 교황이 아닌가 오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의심은 뭐냐면요 개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있잖아요 그 두 짐승 중에 어떤 분은 첫 번째 짐승이 아닐까 또는 어떤 분은 두 번째 짐승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들 가지게 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또는 큰 음료 이분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이제 용감한 분들은 기도와 말씀 중에서 고민 끝에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또는 로마 카톨릭 신학을 이제는 완전히 배제시키는 배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들이 나타나고 개신교의 신학들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신교의 분들은 로마 카톨릭을 볼 때 비성서적인 교단이다 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러겠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개신교 분들이 개신교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이 이 성서를 보면서 이렇게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항상 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만 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개혁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도 하고 자기네가 깨달은 것을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리고는 공부 더 공부도 하고 의미를 더 깨닫고 그리고는 암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이 그룹에 들어오려면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암기까지 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묵상 묵상을 해야지만 그 영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묵상을 해야지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집어넣으려면 양날 달린 검이 들어와서 나의 쓴뿌리들을 제거해야지만 내가 그때부터 나의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심령이 깨끗한 자 순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사람은 눈이 떠가지고 하늘나라 연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이 개혁자들이 가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개혁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좀 듣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 이분들이 잘나서 가네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마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과 끝에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요다 항상 그렇게 바울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개호나 빌리버 개호나 대살로니까 교회나 어느 교회나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갖고 계시면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and and Jesus Christ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요 예수님 아버지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은혜글을 달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뜻이 카리오스라고 해서 뭐냐면 Free Gift라는 소리예요 무료 선물이라는 뜻이 은혜라는 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무료로 도움받았다는 소리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무료 선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무료 선물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옛 성품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 성품들, 옛 가치관들을 제거시켜 주시면서 조금 한꺼번에 안 해주시죠? 이건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타임이에요 죽을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제거시켜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안 해줘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진리를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오면서 한꺼번에 안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드리는 메시지도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 되니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 메시지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달라야지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알았다고 해서 교만 떨면 안 돼요 앞으로도 한참 가셔야 돼요 이런 걸 경험하고 깨달은 황 목사는요 주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아직 한참 더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렇지만 좀 교만 떨다가 좀 더 부끄러움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독여만 해져요 그러니까 실수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실수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이 개혁자들이 눈을 뜨니까 아하 로마 카톨릭은 제쳐놓고 개신교 안에도 로마 카톨릭은 똑같죠 아직 눈이 감긴 사람이 유아들이 엄청 많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보니까 교계 안에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안에 눈이 감긴 유아들이 태어나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눈이 감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아 유아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아보면 눈 감기죠 처음에 아기가 눈은 있는데 눈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겨있는 거예요 그런 감겨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약간 떠졌는데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의 모든 여기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다는 말은 혼돈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근시안이고 눈이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인데 농내장이 있고 또는 난시고 영적인 의미예요 생명이고 또 떡이 떴는데 액구 눈으로 떴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개혁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완전히 떠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눈이 밝게 떠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은혜로 어떻게 돼서 눈 뜬 거예요? 이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도 모르게 성경 보면서 눈이 떠지면서 로마 카톨릭 신학을 재조명하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이렇게 재조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딱 보니까 우리 자기네 형제 자매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왜 눈이 감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말씀을 안 가르쳤나? 딱 보니까 이분들이 중세 천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 잘 몰라요 특별한 학자들 좀 빼놓고는 라틴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평신도 말할 것도 없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해놨냐면 기본적인 성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건물을 탁 지어놓고는 성당을 지어놓고는 이 벽에다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벽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벽화가 많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 벽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계의 창세부터 저기다 걸어놓고 창세 그리고는 아담 타락 이야기예요 쭉 하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 그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림 부활 그림 승천 그림 쭉 오다가 예수님의 재림 그림 또 심판 그림 이런 거 쫙 돌아가면서 성당에 가면 보세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는 그림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해놓으니까 성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무슨 눈이에요 눈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도 자세히 안 보니까 눈이 감겨 있죠 그러면 떠서 자세히 보는 사람 아무리 이걸 다 봐도 눈이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하죠 거기다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거기에 그림 있죠 성인들 그림 마리아 그림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렇게 거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중보자를 예수님께 직접 기도 안 하게 하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마리아를 통해서 한 거예요 구원의 중보자를 그래서 마리아 사진을 크게 그려놓고 마리아의 그 동상 크게 만들고 석상 크게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은 아기로 딱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리아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리아 외에도 또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들도 중보자 그러니까 성인들이 중보기도를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하고 이 부탁의 통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성인들 사진도 있잖아요 그리고 벽화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이렇게 한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 개혁가들이 보고는 성서를 읽다가 성서를 완전히 외우고 그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닌 게 뭐예요 중보자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분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 오면 그런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싹 없어졌잖아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서 없애냐면 그게 다 우상들이래요 우상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됐지 뭐 잡탄이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상이니까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수집계명을 삼기지 못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집계명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십계명에서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그 말을 없애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은 그래갖고 십계명은 제일 밑에를 둘로 나눴어요 나중에 그래서 십계명은 십계명인데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는 그것은 없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역사적 배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뿐 아니라요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었냐면 사죄가 사죄라는 것은 우리 같은 목사님이에요 이 사죄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죄가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우리 죄 고백하는 이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박스 있죠 거기 가서 지금도 하죠 사죄한테 이것도 비성조직인 거예요 사죄의 고난만 높여놓은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이냐면요 비성조적인 예배의식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성조적인 예배의식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분들은요 매미사마다 매미사마다 이 사죄가 기도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재현시켜요 매미사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죄가 서있는 뒤에 여기 굉장히 커요 이걸 재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약해냄이에요 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이에요 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단으로 직접 오세요 매 미사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이 떡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은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라는 말은 Sacrificial Offering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체설 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다 들었죠 화체설 이라고 그래요 Trans Substantation 이라고 해요 긴 영어인데 Trans라는 것은 Trans라는 것은 변했다는 소리 Substantation 이라고 해서 본질이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이 조위원님이 변해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진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다시 재연 하신다 라고 보는 거예요 화체설 이라고 그래요 화체설 나중에 루터가 그걸 반대해가지고 루터는 공재설이라 공재설이란 컨 섭센세이션 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아바에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바 공부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걸 다시 설명하려면 복잡해져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엘러멘트라고 해요 이 떡 이 떡과 포도주는 실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와 그 떡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루터나 이분들이 볼 때는 우상의 그게 그냥 그게 떡이고 이것은 이거 그냥 포도주지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이나 주인글리 같은 사람 이거는 상징설이다 또는 영적 임재설이다 여러 가지 설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잘못 됐다라고 본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가운데 이분들이 새로운 또 고민을 하나 가지게 된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카톨릭 에서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간단하지만 제가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 에서는 또 로마 카톨릭 에서 나온 대부분의 개신교회 학자들이 또는 교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로마 카톨릭 에서 써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전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오리지널 무천년주의에요 로마 카톨릭도 무천년이죠 그 다음에 개혁한 그 사람들도 무천년이죠 무천년주의에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무천년주의에서 요기간이었죠 이게 초림에서 퍼스트카밍에서 세컨드카밍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요 지금도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초림에서 재림 이 기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요 기간을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요 기간이 이 기간이 이렇게 7천년이 아니고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요렇게 도폐를 그려면 좋아 이거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7천년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천년왕국 요것을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또는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 긴 기간을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나오면서 종교 개혁 이후에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나오기 전에도 무천년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만 제안하지 않았어요 무천년주의 사람들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면 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확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다시 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천년주의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냐면 오케이 또 아담 타락에서부터 심판 때까지를 또 하나님이 나라를 보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소리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느 그룹이구나 어디 영향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검하는 실력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건 틀렸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억셉트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무천년주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7천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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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복으로 이것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이 기간 이 기간은 우리가 몇 천년으로 봐요 2000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지금 무천년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무천년주의하면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기간을 2000년으로 안 봐요 이 기간을 2000년으로 안 봐요 이 기간을 어떻게 봐요 이 기간도 엄청나게 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내 도표를 그르는 거예요 나 이리 갑니다 이 기간을 아담 타락이 우리는 4114년 아니에요 아담 타락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에녹도 모르고 노아 플라드 이것이 지금 창세기 여기 지금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이죠 이 기간에 숫자들 있죠 우리 숫자 공부했잖아요 이 기간은 이 사람들은 뭐로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실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 연대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봐요 굉장히 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들은 비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신비를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노아 홍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역사적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도 여기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여기 홍수 이후에도 그것도 다 역사적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딱 긴 기간들이에요 긴 기간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이죠 여기 그렇죠 이 창세기 3장부터 여기 창세기 아브라함 전까지가 뭐예요 창세기 11장이 이 기간은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그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은 더 말할 것 없겠죠 창세기 1장 2장 이것도 긴 시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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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소위 말하는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있은 것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금주의 무천년 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를 얼마로 봐요 45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를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윈의 역량을 받아가지고 이런 역량을 받은 사람들 지금도 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꽤 있어요 아직도요 이런 가운데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들은 어떻게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세계죠? 여기도 영원세계고 우리 공부하는 이것을 7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간을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기간을 뭐로 봐요? 퀘션마크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날짜가 계산되는 게 언제부터? 이때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의 스토리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 로마 카톨릭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나님의 나라 맥시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 세상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자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북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자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지만 저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후천년주의로 변하면서 무천년주의자들의 대부분이 후천년주의로 변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기억나시죠?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후천년주의자들로 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계속 연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낙원화 시키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 사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않은 그 개념을 가지고선 New World Order가 나온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키자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시작했던 부분들이 두 짐승그룹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질문을 좀 던져봐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딱 집어넣어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이 질문을 적어가지고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배우는 사람한테 첫 번째 질문이요 왜 중세교회 시대에 그러면 500에서부터 1500이에요 중세교회 시대에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소경도 있고 영적 이와도 있고 영적 어린아이들도 있게끔 하셨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안 그러면 동상들 보면서 복음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이것을 진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왜 이런 디자인을 하셨나? 왜 이런 디자인을 하셨나? 계속해서 우리가 왜요 왜?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첫 번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주제들 있지요 주제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 학교예요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교장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학교라는 것은 꼭 학급이 있어요 학급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급수가 있어요 학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서서히 순서대로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아까 말한 네 가지 주제들이 첫 번째는 창조 목적이 뭔가라는 주제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교장이신 예수님이 누군가 이분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세 번째는 학생 그 학생의 정체성이 뭔가 네 번째는 이 세상 이 세상이 학교예요 7천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가 뭔가 이 네 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해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학급이 올라갈 때마다 눈을 조금씩 더 뜨게 하는 거예요 눈 더 뜨게 하고 더 뜨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우리가 학년을 그때 이야기했죠 7천년 이 세상을 7학년으로 나눈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쯤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학년이 좀 됐어요 지금 오늘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 시대 4년제 대학이죠 천년왕국이 대학원이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년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학년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때가 되니까 지금 종교 교육 학년에 지금 왔은 거예요 그 학년이요 그러니까 이 학년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느 학년은 이만큼 눈뜨게 하고 어느 학년 학생들은 이만큼 좀 발전돼서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가면서 눈 뜨게 하는 그 정도를 더 달리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세 때에 와서 어느 학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높은 학년이 되니까 성경을 이제 진짜 번역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눈을 어느 정도 지금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학교 7천년 학교 운영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으세요 학교 운영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 운영 방법이 학년으로 올라갈 때마다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은혜의 분량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은사의 분량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거예요 학년 올라갈 때마다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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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아이디어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이 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증가되는가 증가 무엇이 증가돼요 말씀의 레벨이 증가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증가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조금씩 분량에 따라서 증가되는 거예요 말씀의 분량 이만큼 주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이만큼 주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이것을 때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키는데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이만큼 주고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과 성령님을 이만큼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식이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될 때마다 명철이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될 때마다 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적 분별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의 눈이 더 점점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이 말을 영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성서적으로 가까이 변화되는 거예요 종교계획이 그런 의미에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된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또요 같은 학년에 있는데도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믿음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학년에 안에서도 지금 오늘날은 제가 그때 학년을 말할 때 4년제 대학기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이 그래서 제 지금 개사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그게 대학기로 제가 봤어요 그 당시에 이 대학기 안에도 이게 같은 학생인데 다르죠 그 안에도 다른 거예요 그 안에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와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딱 보면 오늘날은 대학교 졸업반 시대 오늘날은 오늘날 졸업반 시대인데도 또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은혜와 은사와 믿음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빔밥으로 섞여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요?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특히 종말론을 몇 가지 종말론을 봐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세 가지 종말론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후천년주의는 예수 밖에 있는 분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세 가지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이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정말로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 성품이나 나의 능력에 맞춰서 내가 보기 때 아주 내가 편한 것이 있어요 편한 대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서로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이거 예전에도 내가 몇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곱 가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특히 이 종말론을 섬기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 가지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일곱 가지를 말씀해 줬어요 다시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좁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Great You 크시고 위대하시고 큰 그릇이고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고 묵상하셔야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두 번째는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피조물들은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계를 가진 나약한 적은 그릇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문화의 문화의 환경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문화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으면 그걸로 고정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때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거기에 맞춰서 달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칼빈이 뭐라 그랬으니까 그건 칼빈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지적 한계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칼빈이 어쨌다 누가 어쨌다 그걸 그대로 통째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심을 모르는 거예요 참고는 하지만 그 사람말이 최고다 하면 그건 꽉 맥힌 사람 하나님의 그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따양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또 황 목사가 깨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50년까지 이 세상이 갈지 안 갈지는 난 모르겠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든 분 중에서 또 이것을 잡아가지고 더 큰 더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저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참고만 하셔요 참고만 네 번째는 내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학설 역사적 전천년 주의만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 안에 다른 학설들도 그 안에도 정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종말론을 서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걸 수용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일곱 번째는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저 세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사미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창조 목적 파트너 이를 같이 할 것을 비전으로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나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막 그냥 까장까장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눈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거기다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학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 존재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의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7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70이 돼도 80이 돼도 못 깨닫는 바보 같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걸 깨달으세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성향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정말론 중 하나를 택하도록 성령님이 디자인하셨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확설이 공존하도록 디자인하신 이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달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다른 분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 분을 사랑해야 돼요 물어뜯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현실은 물어뜯는 현실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다른 표현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야 돼요? 물어뜯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케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이걸 우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고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실력을 가지고서 화평케 해야 돼요 성서적인 실력을 가지고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니네들 지금 좁은 시각으로 괜히 까불고 있는데 서로 물어 뜯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런데도 이 피조물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 보면 그러지 말아라고 잔뜩 써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지고지부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들아 너 이제 알았지? 네가 화평케 하는 뚜구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거의 여섯 가지 성숙 단계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위치는 굉장히 높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자들은 들림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목적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데 화평케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평케 하느냐 찾아가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왜 화평케 해야 되는 자를 가르쳐야 되고 깨닫게 해주고 서로 용납게 해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가이드해주고 이끄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할 때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가르치도록 막 그냥 그걸 뭐라고 말하더래? 가르치도록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는 쉬워요 푸시한다고 그래요 그건 한국말을 좀 좋은 말 없어요? 독려 시킨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본인이 어디에 불안해 그리고 빚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걸 못하는 분들은 그냥 디지털로 얘들아 웹에 들어가서 이거 공부해 왜 안 하니? 또 물어보고 또 며칠 있다가 들어갔니?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보내면서 보내기지만 말고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저 놈 정말 이쁘다 그래서 핸드폰 다 주셨잖아요 오늘날 지금 핸드폰 시대가 주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제 쉽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사람이 다 끼고 있잖아요 그거 끼고 자잖아요 모두 그걸 사용하시라고 또는 아바 공부 열심히 들어와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런 것 좀 하세요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작품을 만들어서 주는 사약이에요 제사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잡아다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는 일을 안 하면 삼성 문 닫았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그러니까 많아지는 사람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기만 끼고 있지 말고요 하실래요? 이거 하세요 만사 대체놓고 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거 척척척 다 들어주세요 그거 듣는 맛이 있어요 그 듣는 맛 때문에 더하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저는 자식 기도 안 해요 우리 다 자식 때문에 기도하죠 저는요 지난 한 4, 50년 동안 자식 기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자식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저는 딴 거 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랬더니 자식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요? 자식이 잘 되지만 황 목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잖아요 자식 미안합니다 자식 새끼들이 속을 썩이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욕자가 되 보세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여기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한 번 해봅시다 아멘 예 해봅시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전한 이 말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파워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와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각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기 하심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하심과 힘을 주셔서 동기를 주셔서 이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전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곤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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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